이처씨와 한진사는 죽마고우다. 어릴 적부터 같은 서당에 다니며 둘도 없는 단짝이 돼 말다툼 한 번 없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 어른이 돼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관포지교에 못지않았다. 장가를 가서 이처씨는 아들 둘을 두고 한진사는 아들 하나 딸 셋을 두었다. 어느 날 이처씨는 하인을 보내 강건노사는 한진사를 불렀다. 한진사가 이처씨 내 하인에게 물었다. 붉은 매화가 피었더냐. 한진사는 겨운에 잘 익은 감노주를 하인의 손에 들려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 이처씨 별채 앞에 서 있는 곰의 나무에 홍매화 꽃망울이 톡톡 터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사랑방에 마주앉아 문을 활짝 열고 달빛을 담뿩 머금은 홍매를 바라보며 홍매가 내뿜는 암양을 해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홍매가 피었을 때 이처씨의 감노주 술안주는 어육이 아니고 오동통 살이 오른 코들빼기 초장무침이다. 이들은 상경이 가깝도록 술을 마시다가 이처씨 마다들과 한진사의 둘째 딸을 5년 후 바로 그날 홍매가 피었을 때 혼례를 올리기로 약교했다. 그러고선 두 친구는 일찌감치 서로 사돈이라고 불렀다. 5년이 후딱 흘러 이처씨 마다들과 한진사 둘째 딸은 홍매화 나무 아래서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 호사 다마라던가 그해 여름 새신앙은 열병에 걸려 약 한첩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했다. 한진사의 둘째 딸은 졸지의 청상과부가 되어 결체에 갇힌 몸이 되었다. 그렇게 3년상을 치르고 상복을 태웠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그해에도 어김없이 홍매가 피고 달빛은 내려앉았으며 홍매의 그욱한 향기는 집안을 감돌아 이처씨의 코끝을 스쳤다. 밤은 깊어 상경인데 이처씨는 심란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암양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다. 그런데 청상과부 며느리가 거쳐하는 별당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말소리도 들렸다. 이처씨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들창 밑에 다다랐다. 서방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치마를 벗고 이처씨는 머리가 쭈뼛 뻗쳤고 소름이 두두둑 솟아올랐다. 발더듬을 해서 한쪽 눈을 들창 구멍에 맞췄다. 청상과부 며느리가 벽에 죽은 남편의 화상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속치마만 걸친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튿날 이처씨는 강을 건너 한진사 댁에 갔다. 술상을 놓고 마주앉아 천장만 바라보던 이처씨가 정막을 깼다. 자네 딸을 데려가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은 자네 집 귀신이 된 건데 내 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잘못한 건 없네. 그냥 데려가게. 우리의 우정, 사돈 관계가 다 깨져도 좋단 말인가? 그래도 데려가게. 이처씨는 문전 옥답 스무 마지기를 팔아서 떠나는 며느리의 보따리에 놓아줬다. 추나 추덩 또 몇 년이 흘렀다. 맏아들이 죽은 후 탐매 여행을 상갔던 이처씨는 울적한 마음도 달랠 겸 소남사 홍매화를 맞이하기 위해 남덕길로 들어섰다. 양지발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담밖으로 새빨간 매화가지갑 보던 주막집에 들렀다. 술꾼들과 주모가 왁자지껄 술판을 벌이고 있던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시 닫혔다. 잠시 후 한여가 나와 주막집 마당에서 홍매에 넋이 빠져있는 이처씨를 객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면 바로 홍매화가지가 문지방에 닿을 듯한 방이다. 이 홍매나무는 춘추가 얼마나 되었는고? 한여가 대답하길. 동네 어깁 박서방 내 마당에 서있던 것을 걸음을 주고 이리로 옮겼습니다요. 달이 헌하게 뜬 그날 밤. 술상이 들어오는데 술은 감노주요. 안주는 고들빼기 초장 묻힙니다. 이튿날 이처씨가 떠나며 한여에게 유숙비를 계산하려 하자 한사꼬 받지 않았다. 오히려 벗은 두 켤레를 이처씨 담버찜에 놓어줬다. 주모와 이처씨는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처씨가 고갯마루에서 벗은을 신어봤더니 발에 딱 맞았다. 앞뒤 집에 사는 덕파리와 재기는 둘도 없는 불알 친구다. 그러나 두 녀석의 노는 꼴은 영 땀 반이다. 덕파리는 우직하고 느릿느릿한데 반해 재기는 영악스럽고 약 삭바르다. 어느 날 두 녀석은 저작거리로 놀러 나갔다. 그런데 재기가 똥이 마려워 길가 풀숲으로 들어간 사이 천천히 길을 걷던 덕파리의 두 눈이 왕방울 만해졌다. 길의 엽전이 점점이 떨어진 것이다. 어느 부자 첨지가 말을 타고 가면서 전대가 풀어진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모두 열여섯 양이나 되었다. 덕팔은 그대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 풀숲에서 나온 재기가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다. 덕파리 왈 돈을 흘린 사람이 틀림없이 되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야 해. 얼마나 줬는데? 열여섯 양 재기는 입을 쩍 벌리며 체근했다. 이 바보야 빨리 도망치자. 재기가 막무가내로 덕파리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덕파리는 움쩍도 안 했다. 결국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덕파리는 주운 돈의 반인 여덟 양을 재기 손에 쥐어 주었다. 열여섯 살이 되자 두 녀석은 돈벌이에 눈을 떠 약초꾼이 되었다. 깊은 산석에 들어가 하소를 캐고 두충이며 음양곽을 채취해 약재상에 내다 팔아 받은 돈을 반반씩 나눠 가졌다. 어느 날 서로 저만치 떨어져 약초를 찾던 중 재기가 눈이 휘둥그려졌다. 겨우 내 낙엽 속에 웅크리고 있던 산삼이 비죽히 올라온 것이다. 지난해 자랐던 쭉정이엔 아직도 새빨간 열매가 달려있었다. 재기의 가슴은 쿵쾅쿵쾅 방망이지를 쳤다.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골짜기가 쩌롱쩌롱 울리도록 신밧다를 외쳐야 하는데 영악스러운 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서른 걸음쯤 내려오다가 약초자루를 안고 넘어져 떼굴떼굴 구르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다. 재기야 재기야 정신 차려 인마. 턱파리가 달려와 개울에 처박혀 정신을 잃은 재기를 흔들어 깨웠다. 턱파리는 약초자루를 메고 발목이 삔 재기를 부축해 산에서 내려왔다. 이튿날 아침 덕파리가 재기 집을 찾아갔으나 재기는 없었다. 재기 어머니에게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풍명스럽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날 저녁 낮절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재기가 간밤 꿈에 나타난 산신영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 올라 백년생 산삼을 열두 끌이나 캤다는 것이다. 재기 내 부자는 바위에서 이끼를 뜯어 산삼을 덮고 젖은 광목으로 정성껏 싸서 다래끼에 담아 저작거리에 있는 약재상으로 갔다. 약재상이 산삼을 풀어보더니 감탄해 손을 떨었다. 내 생전에 수많은 산삼을 봤지만 이렇게 큰 산삼은 처음 보네. 약재상은 시동을 보내 의원을 모셔왔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의원도 산삼 열두 끌이를 보더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기 부자는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대를 이어 내려오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감격에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꼈다. 속병을 앓는 권참사가 달려오고 폐병을 앓는 천석군 부자 황참봉이 하인의 등에 엎여왔다. 새로 첩을 얻은 홍진사도 달려왔다. 산삼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마침내 넌 서른여섯 맞이기를 주겠다는 황참봉에게 낙찰되었다. 논문서를 재기 아버지에게 넘기고 산삼 다래기를 받은 황참봉은 쾅한 눈으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감격에 겨워 말했다. 우선 생으로 한 뿌리 먹어야겠소. 의원이 젖은 광목을 풀고 익기에 쌓인 산삼 한 뿌리를 꺼내다가 뒤로 나자빠졌다. 잎은 시들고 산삼 뿌리는 푸석푸석 썩어서 떨어진 것이다. 방금까지 노란 산삼 새싹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길게 뻗은 산삼 뿌리도 싱싱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논문서를 도로 빼앗긴 재기 부자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몽천댁은 동네의 보물덩어리다. 시부모 살아생전에는 얼마나 잘 모셨는지 단원날 콜원님으로부터 효부상으로 비단 세피를 받기도 했다. 또 동네 일이라면 집안 살림을 접어두고라도 앞장섰다. 빗줄도 아닌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딱하다며 죽을 쏘 나르고 가마솥에 물을 한솥에워 목욕시키는 것은 다반사다. 동네로 들어오는 외나무 다리가 흔들린다고 남편과 둘이서 온종일 말뚝을 박는가 하면 남의 집 길용사인 새벽부터 밤늦도록 제 집 큰일처럼 척척 일을 처리했다. 그뿐 아니라 일 잘하면 박색이라는데 몽천댁은 채용사가 봤다면 궁궐로 이끌려갈 만큼 천하일색이었다. 남편 박서방도 마음씨가 묻어난 데다 육척 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호우대가 멀쩡했다. 또 힘이 장사라 시름판에서 황소 몇 마리를 집으로 몰고 오기도 했다. 둘은 금실도 좋아 박서방은 장날마다 몽천댁을 데리고 장에 갔다. 가는 길에 보는 눈이 없으면 솔티고개에서 몽천댁을 업고 가기도 했다. 진달래가 온산을 붉게 물들인 어느 봄날 몽천댁을 업고 솔밭길을 걷던 박서방이 기가 썰렸는지 길을 벗어나 진달래꽃 속에서 몽천댁을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속처럼 복을 쓰고 살던 몽천댁이 큰일을 당했다. 산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랐다가 바위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소식을 듣고 달려간 박서방이 마누라를 둘러옵고 내려와 찬물을 끼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몽천댁은 이튿날 또 그 이튿날도 깨어날 줄 몰랐다. 이로 인해 박서방 내 집에는 그늘이 짙게 그리워졌다. 박서방 내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초상깃 분위기였다. 대처에 나가서 이 의원을 불러오고 저 의원을 불러와도 도대체 백약이 무효했다. 몽천댁은 그저 자는 듯이 숨만 세근세근 쉬었다. 동네 안악내들이 박서방 집에 제1처럼 모여들었다. 조참봉 내 늙은 마님은 몽천댁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몽천댁의 코를 잡고 꿀물을 입에 넣으니 캐캐거리며 조금씩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긴 하나 먹는 것은 크게 전부였다. 석 달이 지나자 몽천댁은 고챙이로 변했고 박서방은 한숨만 토하며 주막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4살난 아들 녀석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제 어미와 입맞춤을 하며 씻고 있던 밥을 누워주자 삼킨 것이다. 흰죽을 입에 누워줘도 토하기만 하던 몽천댁이 4살배기 아들이 오물오물 씹어준 밥은 먹는 것이었다. 방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조참봉 내 늙은 마님이 눈물을 닦고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몽천댁에게 진빚을 갚아야 한다. 오실댁은 나와 몽천댁 곁에서 밤을 세우며 수발을 들 것이야. 북촌댁과 웅천댁은 밥당번 문수댁은 군부를 지피고 민서방댁과 김천댁은 빨래를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던 늙은 마님이 이화 댁을 보더니 밖으로 따로 불러냈다. 4년 전에 내 신랑이 죽었을 때 몽천댁이 어떻게 했지? 그걸 말로써 어찌 다할 수 있습니까요? 몽천댁을 위한 일이라면 지옥에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늙은 마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몽천댁이 설령 깨어난다 해도 이 집은 풍비박산이 날 거야. 자네도 박서방이 주막집 주모한테 반해서 논밭대기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문 들었지? 예. 박서방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것이 몽천댁 다치기 전까지 하룻밤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는 구만. 이하 때 자네가 몽천댁이 깨어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박서방을 맡아줘야겠어. 뭐라고요? 지옥이 아니고 극락이야. 이하 댁은 고개를 숙였다. 이 일은 하늘과 자네와 나와 박서방만 아는 거야. 그리고 꼭 다짐 받을 일은 몽천댁이 박서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네는 박서방과의 관계를 딱 끊는 거야. 알았지? 예. 마님. 그로부터 열 달 만에 이하 댁의 극락도 끝이 났다. 몽천댁이 깨어난 것이다. 탑발을 마친 노스님이 절로 돌아가다가 고갯마루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눈알에 펼쳐진 괴상한 풍경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자 높이도 안 되는 초라한 봉분 앞에서 삐쩍 마른 젊은이가 허리에 찬 수건을 펼쳐 몸가를 꺼내고 있었다. 젊은이는 그것을 놓고 큰절을 세 번 하더니 묘 앞에 불썩 쓰러져 어깨를 들썩였다. 그러더니 곧 너무나 섣게 울었다. 구곡 간장이 끊어질 듯 젊은이의 통곡 소리는 쉼없이 이어졌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으악! 노스님은 깜짝 놀라서 엉덩 방아를 쬐었다. 수건 위에 놓인 제사 음식이라는 게 달랑 손가락 한마디였기 때문이다. 노스님의 놀란 고함 소리에 엎드려 울던 젊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손을 광목조가리로 칭칭 감은 걸 보니 제사음식 손가락은 바로 그 젊은이 것이었다. 여보게 무슨 연유로 손가락을 끊어놓고 절을 하며 산천도 따라 울도록 그렇게 통곡하는가? 입 될 생각을 안던 젊은이가 한참 후 긴 한숨을 토했다. 그러고선 이십여 년 전으로 돌아가 얘기를 시작했다. 젊은이의 이름은 오준 살림살이가 토실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상한 보릇이 있었다. 서당에 가면 오늘 훈장님이 하품을 몇 번 하실까? 알아맞힌 사람이 판돈을 싹쓸이 하기. 자 일자씩 걸어. 그렇다. 오준은 뭐든지 내 길을 걸었다. 열 대여섯 살부터는 동네 주막집 노름판에 끼기 시작했다. 골패에 관한한 오준을 따라잡을 노름꾼이 없었다. 그는 돈을 따면 목에 힘을 잔뜩 주고선 친구들을 기생집으로 유학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가 대처로 진출했는데 큰 노름판도 별것 아니었다. 그의 골패 솜씨는 신출 귀몰에 노름판을 싹쓸이 했다. 세 번을 연달아 노름판을 쓸어버린 오준은 판을 키우자고 제의했다. 노름꾼들은 마지못해 따라왔다. 그런데 그날 애군이 끼었는지 오준은 왕창 깨졌다. 논 다섯 마지기 판돈을 들고 다시 대처의 노름판으로 달려갔다. 그 돈을 이틀만에 홀라당 날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문전옥답을 팔았다.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 새 다 날려버렸다. 마누라 앞에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작뒤의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어느 날 똥통에 빠진 꿈을 꾼 오준은 마누라의 금비녀를 훔쳐서 대처의 노름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똥꿈 약발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과 단판하며 다시는 노름에 빠지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하나 더 잘라 강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용 꿈을 꾸자 급전을 마련해 또 대처 노름판으로 달려갔으나 허사였다. 집으로 집으로 돌아갈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한양으로 재물포로 평양으로 떠돌아다니다. 5년 만에 귀양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을 만날까 봐 뒷산에 숨어 있다가 어둠살이 내린 후 집에 갔다. 집은 폐가로 변했고 마누라는 진직에 도망가 버렸다. 연로한 어머니 혼자 호롱불 아래서 삽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그날 밤 오준은 장롱 속에 돈을 훔쳐 노름판으로 달려갔다. 3년 후 집에 다시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승을 하직했다. 그래서 왼손 엄지와 검지 단 두 개 남은 손가락 중 검지를 작두로 잘라 어머니 산소에 올렸다는 것이다. 오준이 말을 마치며 스님에게 손을 펴 보이는데 왼손 엄지 하나 빼고선 아홉 개가 없었다. 오준은 그날 스님을 따라 절로 들어가 삭발을 했다. 그렇게 일년이 흐른 어느 날 불심 깊은 부잣집 마님이 금동 초대 한상을 불전에 바쳤다. 이를 본 오준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스님이 오준에게 관서를 쪼개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마음이 콩밭에 가있던 오준은 손독기로 관서를 쪼개다가 그만 하나 남은 왼손 엄지를 찍고 말았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현덕 현덕 이때면 여덟 복 병풍 둘러싸여 사군 자를 치는 게 현덕 부인의 낙 이다. 남편 우진 사도 점자는 선비다. 우진 사는 현덕 부인을 외경하지만 딱 한가지 불만이 있었다. 늦은 밤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살며시 앞마당을 건너 혹기침을 하며 안방에 들어가 촛불을 끄고 현덕 부인의 옷걸음을 풀면 그때부터 부인은 얼어붙는다. 혼례를 올린지 10년이 지났건만 현덕 부인은 첫날 밤처럼 목석이다. 속치마를 벗기고 고쟁이를 내려도 경직된 채 싸늘하게 눈을 감고 똑바로 누운 자세 그대로다. 우진 사가 가쁜 숨을 토해내도 현덕 부인의 숨소리는 잠자는 듯 고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덕 부인이 날벼락을 맞았다. 부쩍 외박이 잦던 우진 사가 현덕 부인을 앉혀놓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부인 내가 둘째 부인을 얻어 저작거리에 살림을 차렸소. 부인은 이해해 주리라 믿소. 현덕 부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더니 급기야 치마 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다. 우진 사도 벼루고 부인은 미아나오 부인 우진 사는 허리 춤에서 복간 열쇠를 풀어 부인의 치마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씨앗을 얻은 우진 사는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저작거리 기생집에서 우진 사가 새로운 기생의 머리를 얹어주고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다. 상심한 현덕 부인은 들어 누웠다. 그러나 달폭가량 지나자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겉 모습도 달라졌다. 새빨간 치마 끈에 곶간 열쇌들을 주렁주렁 달아 걸음을 뗄 때마다 철그렁 철그렁 소리가 났다. 현덕 부인은 곶간을 열고 쌀을 두 마리나 퍼내 시루떡을 쪄서 하인과 하녀들이 배불리 먹도록 했다. 보릿고개에 동네 어느 집의 살덕이 비었다면 서슴없이 곡식자로를 보냈고 동양원 거지에게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또 초파일에 와불산 암자를 찾았다가 조그만 절간 기둥이 서고 기울어지고 비가 센다는 젊은 스님의 하소연을 듣고 선뜻 개축공사 비용을 부담했다. 불당과 요사체 한칸만 붙어있는 그 암자는 원래 노스님이 홀로 그런데 강포에 쌓인 아이 하나를 키워 그 아이가 19살이 되었을 때 노스님이 입적하자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여섯 달 공사 끝에 단청을 끝내던 날 현덕 부인은 백일 기도에 들어갔다. 백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현덕 부인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지고 화사한 미소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와불산 암자에서 백일 기도를 하는 동안 현덕 부인은 두 가지 사실을 터득했다. 첫째는 곡간에서 인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힘도 나온다는 것. 둘째는 곡간 덕에 음량의 이치를 깨달았다. 남편이 왜 씨앗을 얻어 딴 살림을 차렸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해질역에 길가던 젊은 선비가 두 넓은 사대부 집을 찾아 들었었다. 현덕 부인은 융숭하게 주안상을 올리고 사랑방에 이부자리도 보아놨다. 그리고 밤은 기포 삼경일제 호쩍삼에 호치마만 걸친 현덕 부인이 사랑방으로 스며들어 현란한 요분질로 선비의 개꼬를 풀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떠날 때엔 담보쯤에 두툼한 노자똥까지 찔러줬다. 이따금 와불산 암자승도 한밤중에 내려왔다. 곶간 열쇠는 너무나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였다. 현덕 부인은 우진사가 집에 들어오지 말고 오래오래 씨앗을 데리고 살라며 보약까지 지어 보냈다. 젊은 젊은 나이의 예문관에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던 유일문이 어느 날 슬픈 정가를 받았다. 한평생 자신을 키우는데 가진 정성을 바친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것. 왕의 윤호를 받아 곧장 말을 타고 강원도 영월로 향했다. 자꾸 눈물이 흘러 산천이 물속에 잠긴 듯 어른거렸다.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자란 유일문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하다. 서당에 들어가 사자 소학을 배울 무렵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워 외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얼굴을 치마포게 묶고 한참을 우신 외할머니는 내가 세 살 때 엄마는 열병에 걸려 죽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 이때껏 소식조차 없다고 대답했다. 설깨설깨 우는 외할머니를 본 유일문은 이후 두 번 다시 부모님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상념에 젖어 엿새 만에 영월에 당도해 외할머니를 보니 몸만 쓰러진 게 아니라 말문도 거의 막혀 있었다. 피골이 상접해 눈앞에 저승사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외할머니는 유일문에 손을 잡더니 가냘프게 입을 떼었고 손자는 귀를 받자 갖다댔다. 내 아버지가 경상도 봉화 춘향 땅 만만 서석 보봉 중턱 바빠 바위굴에 사살고 있으니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유일문은 오일장을 치르고 백두대간을 따라 경북 봉화로 내려갔다. 마침내 열이틀 만에 춘향 땅에 발을 디뎠다. 지나가는 노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곳에 만석봉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을 주막집으로 데려가 막걸리 잔을 올리며 그곳에 바위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 바위꿀에는 귀신이 살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면 닥실마을 사는 심만이 각 노인을 만나보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춘향에서 닥실마을을 가려면 만석봉 반대 방향으로 꼬박 하루길이었다. 유일문은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이 지체될 것 같다. 말잡이 하인을 데리고 복바로 만석봉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바위꿀을 찾았다. 콩나무로 짠 육중한 입구 문을 열고 횃불을 발쳐 안으로 들어가자 초촐한 세간 옆에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다. 획 획 이불을 젖히자 이럴 수가 앙상한 백골이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목탁을 안고 목엔 백팔 염주가 걸려있었다. 유일문은 동굴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싹헀서 백골을 얹어 불을 붙였고 한줌으로 변한 재를 가지고 내려오다 내 성천에 뿌려버렸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유일문은 날이 저물어 닥실마을에서 머물기로 했다. 주막에서 술을 기울이다가 불현듯 심마니 강노인이 떠올랐다. 하인이 찾아와 주막집에서 마주한 강노인은 그간 외할머니가 감췄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걷지도 못하고 폴폴 기어다니던 유일문이 어느 날 등잠풀을 건드려 집안이 화마에 휩싸였다. 사랑방에 있던 유진사가 급하게 아들 일문을 구한 뒤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곡불로 누워있던 부인을 안고 나왔다. 하지만 부인은 심한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유진사도 벌겁게 단인두로 얼굴을 지진 듯 한쪽 눈은 실명되고 나머지 눈도 단축구멍처럼 녹아버렸다. 콧잔등은 없어지고 구멍만 두 개 남았으며 입은 턱 밑으로 내려앉아 귀신처럼 변했다. 유진사는 그 길로 세상을 등지고 바위동굴 속에서 혼자 살았다. 그때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심마니 강노인이었다. 아드님이 자라는데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방해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강노인이 길게 한숨을 토하며 말을 이었다. 불을 불을 무서워해 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않았고 아궁이도 만들지 않은 채 생식으로 한평생을 살았지요. 작년 가을 죽기 전에 제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이 찾아올 때까지 장사를 치르지 말라고 바위굴 뒤 양지바른 곳에 맷자리를 받았으니 내일 장사 치르러 가십시다. 벌써 화장한 것도 모른 채 말을 전하는 강노인 앞에서 유일무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다. 지화자 지화자 좋다. 녹음방창에 새오름 좋고 지화자 기생 일곱이 뽑아내는 가락에 단어 분위기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가림마 아래 멍석을 깔고 사또와 육방 반석 고울 유지들은 술잔 돌리기에 여념이 없고 드넓은 아랑천 모래밭은 이골조골 열아홈 마을에서 모인 남녀노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변의 회나무 그넷줄은 노랑조골이 분홍치마를 매달아 올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씨름판의 함성은 천지를 비움들었다. 기나긴 오월 햇살이 비스듬히 누울쯤 씨름판도 결판이 났고 그네도 오메골 노첨지의 셋째 딸 추나는 올해도 그네의 여왕이 되어 사또로부터 비단 세필을 받았다. 그런데 추나의 가슴이 방망이 질친 건 비단 세필 때문이 아니었다. 황서 등에 올라탄 씨름장사가 추나에게 한쪽 눈을 감으며 찡긋 눈웃음을 보냈기 때문이다. 고울 단어잔치가 파하자 이골조골 사람들이 아랑천 모래벌판을 빠져나가느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때 수리치떡장수 아지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추나에게 다가오더니 꼬기꼬기 접은 한지 한 장을 앞석 가운데 찔러 넣어주며 배시시 웃었다. 비단 세필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안고 추나는 쪽지를 꺼내 있다가 얼굴이 홍땅 무로 변했다. 낭자 낭자가 그네 타는 모습은 선녀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소. 소인은 한눈에 반했소이다. 내일 밤 운한 꼴 물레방 악간에서 기다리겠소. 낭자가 올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리겠소. 황소 장사가 아까 찡긋 눈웃음을 보내던 그 장사야. 추나는 온몸이 불타올랐다. 추나는 저작거리를 지나며 포목점에 들러 상으로 탄 비단 세필 가운데 한필을 팔아서 동네 친구들에게 밥값은 한 통씩을 사서 안겼다. 또 너비안 이집에 들러 고기를 실컷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셨다. 추나는 어스름한 저녁에 비단 두필과 식구수대로 선물을 사서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노첨지와 마누라는 반기는 기색조차 없다. 위로 두 딸은 문박 출입을 모르는 조신한 처자로 자라 양반집에 시집과 잘 살고 있는데 셋째 딸 추나는 허구한 날 집 바깥을 싸돌아 다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추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구리빛 드넓은 가슴 팍 한눈을 감고 싱거듣는 그 눈길 황소 위에 올라앉아 부파를 번쩍 축혀올린 눈눈한 모습이라니. 이튿날 밤 추나는 장떡을 밟고 감나무 가지를 잡아 담을 넘었다. 약속 장소인 물레방압관으로 한다름에 달려가 상경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치룩 같은 방길을 함께 걸어온 황소 장사가 엉덩이를 떠받쳐줘 수월하게 담을 넘었다. 두어달이 지나자 노첨지 내외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딸 추나가 입떡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날 며칠 술만 포마시던 노첨지가 추나를 다그쳐 20리 박 청송 고래서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황소 장사를 찾아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다. 상놈 집안에 바깥 사돈도 없는 덩치만 커다란 놈을 사위라고 맞으니 노첨지는 마음에 들지 않아 절을 해도 고개를 돌렸다. 웃음이 넘쳐야 할 혼례날 새신부 추나는 부모님이 하도 슬퍼하는 통에 기가 푹 죽었다. 설상 가상으로 첫날 밤 추나는 기절할 뻔했다. 신랑이 애꾸였던 것이다. 나를 속였군요. 추나는 펑펑 울었다. 그러자 황소 장사가 대꾸했다. 나는 낭자를 속인 적이 없소. 지난 단원날 수리취떡 장수를 통해 낭자에게 준 쪽지를 보시오.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소. 한눈에.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자 노첨지의 걱정거리가 싹 바뀌었다. 첫째 딸은 애를 못 낳는다고 소박당해서 둘째 딸은 사위가 첩살림을 차렸다며 보따리를 싸서 친정에 아예 눌러앉았다. 반면에 셋째 딸은 토실한 알부자 황소 장사가 한눈을 절대 안 팔아 가을 무법듯이 아들 둘을 낳았다. 게다가 셋째 사위는 산에서 송이 땄다고 하소 캤다고 산삼 캤다고 노첨지에게 먼저 보내왔다. 또 시시 떼때로 산모로주 익었다고 복제 보내고 장터에서 한산못이 두피를 사서 보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달이 네개다. 검푸른 밤하늘에 하나 용서에 또 하나 백기의 두 눈에 고인 눈물 속에도 달이 하나씩 얼음거린다. 스물두 살 송백기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못 마셔보고 여자 손목 한 번 못 만져보고 이렇게 백기가 용서에 뛰어들려는 순간 풍동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란 눈물을 닦고 건너편을 봤더니 누군가 용서에 먼저 뛰어들어 휘도는 물살의 감격 옷자락이 맴드는 게 아닌가. 백기는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어 옷자락을 붙잡고 소용돌이와 사투를 벌였다.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잡아 용서 밖으로 빠져나와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을 보니 산발한 여인이다.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짓눌렀다. 울컥 입으로 물을 토하더니 여인이 눈을 떴다. 그러고선 돌아앉아 허느끼기 시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백기는 낭담하기 짝이 없다. 낭자? 머리카락조차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라 함부로 깎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목숨을 멋대로 버리려 하는 거요? 자신도 목숨을 내던지려 한 주제에 여인에게 훈계를 하려니 말이 꼬였다. 백기가 용속가에 두루마귀와 갓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것을 여인이 봤으니 들통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두 남녀는 살아온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백기의 아버지 송진사는 자신이 여덟 번이나 과거에 낯방한 한을 맏아들 백기가 대신 풀어주기를 바라고 가진 정성을 쏟았다. 학동들과 어울려놓는다고 서당에도 보내지 않고 사랑방에서 직접 글을 가르쳤다. 그래서 백기에겐 친구가 없다. 또래 아이들이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콩서리를 가도 반디 뿌리를 잡아도 대보름날 쥐불놀이를 해도 백기는 제 집 사랑방에서 아버지 송진사를 마주보고 글만 읽었다. 또래가 열일고 열여덟에 장가가서 아이를 낳아도 백기는 아버지와 사랑방에서 함께 자고 겸상 밥을 먹으며 글만 읽었다. 쪼들리는 살림에 백기 어머니는 친정에 가서 콩이며 보리 조를 얻어오고 남의 집 큰일 치를 때 허드렛일을 도맡으며 밤이면 삽관의지를 했다. 백기는 초시엔 쉽게 붙었지만 한양에 올라가 치르는 과거는 보는 족족 떨어졌다. 이번에도 아홉 번째 낙방하고 내려오다가 용서의 발길이 닿은 것이다. 백기보다 두 살 많은 스물네 살 여인은 열아홉에 시집가서 다섯 해가 지나도 입덧조차 사업자 시집에서 쫓겨났다. 소방 맞은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려다 발길을 돌린 것이 용서였다. 이야기를 마친 두 사람은 한숨만 토했다. 낭자 저승에서는 좋은 낭금 만나 아들 딸 낳고 아무 걱정 없이 사시오. 그러자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이던 여인이 화답했다. 선비님도 저승에선 장원급제하셔서 어사화를 쓰시고 부귀영화를 흐느끼던 여인이 화답했다. 선비님도 저승에선 장원급제하셔서 어사화를 쓰시고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두 남녀는 용서에 뛰어들고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뜨거웠다.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속옷이 여인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뒤낀 속치마 밖으로 나온 새하얀 허벅지는 갈빛에 아른거렸다. 백희가 여인을 와락 껴안았다. 용서 가장자리 넓고 평평한 바위에서 불은 한몸이 되었다. 불덩어리가 되어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하늘과 땅을 붙여버렸다. 구름 위를 달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음향의 조화를 처음 겪은 백희는 생의 환희에 들뜬다. 과전민이 버리고 간 산속 노화집 당칸방에서 백희는 글을 읽고 여인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삼십리 박대처에 나가 여인이 지닌 금비녀 금반지를 판 돈으로 삼년은 거뜬히 살 것 같았다. 밤이면 작은 노화집은 쓰러질 듯 흔들리고 교성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달덩이 같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쑥 들어가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두 달이 지나자 여인이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여인이 성녀가 아니라 전 남편이 시 없는 수박이었다. 이렇게 마음먹고 한양으로 올라간 백희는 알성 급제를 하고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 산속 노화집에서는 우왕 우롱찬 아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저작거리 안윤뱅이가 두 팔을 발삼아 이 가게 저 가게를 호시탐탐 기웃거렸다. 진열대 아래 납작 엎드렸다가 가게 주인이 한눈파는 사이 얼른 한 손을 올려 떡도 훔치고 참외도 훔쳤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키는 날이면 돼지 오줌통 축구공 처럼 발에 차여 떼굴떼굴 굴러나가 떨어진다. 공짜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잔칫집도 빨리 가야 얻어먹는다. 앉은 뱅이가 두 팔로 아장아장 달려가 봐야 품박꾼들이 이를 쑤시고 나올 때 들어가니 허드렛일 하는 여편뇌들에게 구막만 잔뜩 먹기일수이다. 어느 날 맨 꼴지로 들어간 이진산의 잔칫집에서 겸상을 받게 되었는데 마주 앉은 사람은 당달봉사다. 가끔 만나는 사이라 젊은 당달봉사가 먼저 영감님 오랜만이구먼요 인사를 건네자 안임뱅이가 화답을 했다. 자네도 오랜만일세! 이때 노마님이 뒷짐을 지고 손자 며느리 잔치 뒤끝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통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덜 신들린 듯 퍼먹어대는 당달봉사와 안진뱅이를 보고 한마디 한다. 품박꾼들 떠난 지가 언젠데 자네들은 이제야 먹고 있나 그래? 임놀림이 잽산 안윤뱅이 영담이 맹큼 받아 밥한다. 노마님 축하드립니다요! 손자 며느님이 얼마나 예쁘십니까? 설거지하는 판에 저희가 이렇게 잔치상을 받아들고 있는 것은? 알겠네 걸음이 늦어서지 젊은 당달봉사도 끼어들었다. 노마님 제 무릎 까진 것 좀 보십시오. 발을 헛디려 그만 다리에서 떨어져. 노마님이 혀를 끌끌 찼다. 자네 둘은 바보 멍청이야. 영감은 눈이 밝고 장님은 젊어서 다리가 튼튼하잖아. 둘이 한몸이 되면 잔치집에도 가장 빨리 가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을 텐데. 안진뱅이와 봉사는 깜짝 놀라 무릎을 닥쳤다. 당장 젊은 봉사가 안진뱅이를 달랑 들어올려 목마를 태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둘은 노마님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절을 하고 잔치집을 나섰다. 안진뱅이 영감을 목마 태운 젊은 당달봉사는 길잡이 지팡이를 개울 속으로 집어던지고 안진뱅이가 우현 좌현 똑바로 안내하는 대로 성큼성큼 걸었다.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항상 남의 무릎 아래만 보고 다녔던 안진뱅이 영감은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칠흑처럼 깜깜한 세상을 더듬거리던 당달봉사 역시 세상이 혼해진 듯 서슴없이 걸었다. 다섯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진산에 노마님이 이승을 하직해 장례를 치렀다. 당달봉사와 안진뱅이는 품박군들이 오기도 전에 음식상에 막걸리 주전자도 받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안진뱅이 영감이 한숨을 푸시더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는 없어 봉사가 한마디 했다. 아니면 칠일장을 끝내고 이진사가 맞상주가 되어 만장을 휘날리고 복소리를 길게 빼며 상여가 나갔다. 심리나 이어진 상여 행렬 맨 끝엔 품박군들과 안진뱅이 당달봉사도 끼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진산의 일가친척은 산에 가서 사무죄를 지내고 내려왔다. 후덕하고 인자했던 노마님의 죽음을 하늘도 슬퍼하듯 추적추적 밤새 비가 왔다. 그날 밤 서적새 울음소리만 울리는 깜깜한 노마님의 묘지에 두 사람이 다가와 홍분을 파헤치고 관을 열었다. 관 속에서 금비녀 옷팔찌 백금 목걸이 은수저 등이 쏟아져 나왔다. 보물자루를 품에 안고 안진뱅이가 나지기 말했다. 어허 이놈아 빨리 목마를 태워라. 안진뱅이를 목마 태운 봉사가 힘껏 내달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가늠해둔 소나무 가지에 안진뱅이의 이마가 박혀 뾱 즉사하고 말았다. 봉사는 내달리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지 못해 가늠하지 못했던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부악 빌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마을 변두리 내까 산자락에 외딴 빈집으로 젊은 대장장이 신랑 각시가 이사를 왔다. 빈 외양간에 풀물을 안치고 대장일을 시작하더니 장날이 되자 장터 구석에 카리며 호미를 펼쳐 좌판을 버렸다. 그때 왈페 세 녀석이 자리세를 받으려다 시비가 붙었다. 구경꾼들이 빙 둘러 모여들었는데 일은 싱겁게 끝났다. 후다닥 폭폭 순식간에 왈페 세 놈이 질폭한 장터 바닥에 여덟 팔자로 뻗어버린 것이다. 이 일로 대장장이 곽가는 곽걱정으로 불리며 저작거리에서 일약 영웅이 되었다. 그는 이따금 주막에 들러 대포잔을 기울였는데 다른 장사꾼이 모여들어 합석해도 그저 껄껄 웃기만 할 뿐 신상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근지럽게 만들었다. 대장이를 맡기러 간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곽걱정의 젊은 마누라는 봉어리로 약간 모자랐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곱게 생겼으며 신랑을 더와 풀무질에 망치질도 한다는 것이다. 곽걱정이 대장일로 만든 연장을 한보따리 짊어지고 외장길에 나선 날 밤까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려 캬울물 소리만 콸콸 천지간을 울렸다. 그런데 시커먼 어떤 놈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다. 치룩같은 삼경에 산자락 외딴 집에서 말도 못하는 곽걱정의 마누라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없이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 곽걱정의 마누라는 기절을 했지만 두 번이나 욕심을 채운 그놈은 바지 춤을 울리며 만족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대장간 안방을 나와 외나무 다리를 건너자 하지 짧은 밤이 거치며 어슴풀에 봉이 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자네는 이 밤중에 대장간에 홈이 살아왔는가? 약재상 오대인이 비실비실 웃었다. 홈비백산에 도망친 겁탈자는 황부자의 개차반 막내 아들로 곽곡정의 이단역 차기에 맞아 장터 바닥에 고꾸라졌던 삼인방 중에 하나였다. 그날부터 황부자 막내 아들 장건은 약재상 오대인에게 코가 단단히 깨었다. 오대인이 고자질을 한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박덕정에게 일로 바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장건은 바짝바짝 피가 마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주막에 갔더니 주모가 다가와 도련님 오대인이 술값을 도련님께 받으라고 합비다. 요구했다. 장건은 꼼짝없이 돈을 갚았다. 어느 날엔 술값이 너무 비싸. 아니 오대인은 술을 얼마나 포마셨길래 하고 툴툴 거렸는데 주모가 씩 웃는 것을 보니 해우값까지 덮어 씌웠다. 어디 주막 집뿐이랴. 노비아니에 용봉탕 먹은 것은 물론 신발집 포목집에서도 계산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장건은 아버지 황부자의 금고 다락에 손을 대고 제 어미 폐물에도 손을 댔다. 극기하는 오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다가 장날 저녁 장건은 파장판에 곽걱정을 모시고 주막으로 갔다. 형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곽걱정이 영문도 모른 채 꿇어 앉아 술잔을 올리는 왈패로부터 잔을 받아 쭉 끓이켰다. 둘이 부어라 마셔라 술이 잔뜩 취할 즈음 장건은 지난 일을 실토했다. 형님 이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곽걱정이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자네 덕택에 내 여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말문이 열렸어. 고개를 땅바닥에 쳐받고 있던 장건은 깜짝 놀랐다. 겁탈한 여인이 곽걱정의 마누라가 아니라 여동생 이었다니 곽걱정의 여동생은 후회전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술을 잔뜩 마신 신랑이 신부 배 위에서 복상사하고 말았다. 하도 놀란 신부는 후후로 실효증에다 실성해 곽걱정이 그 여동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다. 곽걱정의 여동생과 황장건은 혼례를 올렸다. 자기도 겁탈하러 왔다가 황장건이 선수친 걸 알고 방향을 튼 약재상 5대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청록골은 21집이 사는 조그만 산촌마을이다. 첩첩산 중에 파묻혀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아주 외딴 곳은 아니다. 청록골은 유람 마을이다. 금강산 설악산 만큼은 아니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화강한 바위가 하늘을 찌르고 절벽 사이사이 갈라진 틈으로 소나무가 부리를 박아 분재처럼 매달렸다. 이 계곡 저 계곡에서 모인 물은 제법 큰 물을 이뤄 돌고 돌아내리다가 폭포가 되어 절벽 앞에 떨어지니 커다란 소가 생겼다. 절벽 반대편에는 백사장이 제법 참하게 펼쳐져 여름이면 차양을 치고 물놀이며 배놀이를 하기에 안성 맞춥니다. 국분이 아니다. 봄엔 진달래 철축이 온 마을을 꽃동산으로 만들었다.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오르면 겨운의 방에 처박혀 그를 잇던 선비들은 답정하러 끼리끼리 청록골을 찾았다. 가을엔 만사농협이 자지러져 단풍 핵락객이 몰려들었다. 겨울이라고 청록골이 쥐죽은 듯 조용한 건 아니다. 청록골 사냥꾼들이 잡아놓은 곰이다 멧돼지다 사슴을 먹으러 오는 호사가들이 제법 있었다. 또 대처의 눈을 피해 반반한 색실을 꿰차고 청록골로 들어와 주막집 구석진 객방에 처박히는 오입쟁이들 덕분에 그런대로 마을에 돈이 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대처에 역병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핵락객의 발길이 서로 짠듯이 딱 끊겨버렸다. 첩첩산중 청록골엔 역병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핵락객도 들어오지 않으니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다. 나룻배 선착장 옆에 자리잡은 주막집 사리문짝 위에 달린 초롱뿔만 손님을 기다리며 바람에 깜박거릴 뿐 그 많은 객방에 불켜진 방이 하나도 없다. 주막집에 쇠고기 돼지고기를 갖다주던 부죽가는 파리만 날렸다.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육신에는 감자 고구마 살 돈이 없어 모기를 못주니 돼지가 삐쩍 말라갔다. 채소 장수도 농부 임시에게 밀린 외상값을 못갚아 감자도 떨어지고 조금 남아있는 고구마가 썩기 시작해도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었다. 농부 임시도 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채소 장수에게서 밀린 대금도 못 받았는데 새로 농작물을 줘봐야 외상값만 더 쌓일게 보냈기 때문이다. 임시인 애밭에서 일하던 박소방도 일거리가 떨어져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막집에 손님이 들어왔다. 천석군 부자 유진사의 계차반 막내 아들이 그 와중에 색시를 하나 데리고 온 것이다. 손님은 선불로 열량을 주막집 주모에게 건넸다. 손님이 방에 들어가자 주모는 푸죽간으로 달려가 그간 밀렸던 외상값을 갚고 돼지고기 두근을 사왔다. 푸죽간 주인은 주모한테 받은 열량을 얼른 돼지 키우고 박 키우는 육시에게 갖다줘 밀린 외상값을 털어버렸다. 육시도 농부 임시에게 달려가 외상값을 갚았다. 임시는 농사일을 거두는 박소방의 품삭을 지불했다. 돈이 생긴 박소방은 주막에 가서 밀린 술값을 다 갚고 술을 마셨다. 그때 헐레벌떡 대처에서 유진사 내 하인이 달려왔다. 하인은 막 색시 옷걸음을 풀던 유진사의 막내 아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전했다. 손님은 주막집에 선불로 줬던 열량을 다시 받아들고 호겁지겁 주막을 떠났다. 열량이 청록골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빚이 모두 없어지고 활기차게 재할 일을 하게 되었다. 돈이 그저 동네를 한바퀴 돌아 나갔을 뿐인데 동네가 살아난 것이다. 서른셋 젊은 나이에 한윤 즉 조선시대 한성부의 으뜸 벼슬로 봉직하는 이소붕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 사또와 육방관석이 마중 나와 떠들썩해질까 봐 어둠살이 내릴 때 평상복 차림으로 말고삐를 잡은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고향 집에 들어갔다. 도착하자마자 홀로 지내시는 모친에게 큰절을 올렸다. 바쁜 곡물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경했는고 어머님 문안도 드리고 아버님 묘소도 찾으려고 윤터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병풍을 뜬 뒤로 보류에 꼿꼿이 앉아 계시지만 어머니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참모를 제쳐두고 손수 부엌에 나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호박잎을 찌고 당된장을 끓였다. 언제나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새벽달기 울도록 이판유는 어머니와 정담을 나눴다. 그리고 이튿날엔 정성껏 마련한 재물을 들고 선친 묘소를 찾아가 절을 그날 밤 어머니는 삼배 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와 호리병을 이판윤에게 들려 단둘이 집을 나섰다. 보름달이 환해서 초롱도 들지 않았다. 장어수로 얼굴까지 가린 어머니는 느린 걸음이지만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어리를 돌아 양지발은 산자락에 닿았다. 먼 걸음에 지쳤는지 어머니가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요. 이판윤의 걱정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숨만 쉬었다. 그들 뒤로 잡초에 파묻힌 나지막한 봉분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누구 묘소인지 묻지 말고 술을 따른 뒤 절을 올리거라. 삼배 보자기를 풀자 고추전 한 판에 찐닭 한 마리가 나왔다. 이판윤이 술을 따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어 무릎을 꿇어 절을 세 번 올렸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장옷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모자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판윤은 간밤의 일에 대해 한 마리도 여쭙지 않았다. 32년 32년 전 이진사의 부인은 신정 조카 홀레에 갔다가 사흘 만에 시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장맛비에 겨울물이 불어나 걸음을 멈춰야 했다. 겨울 기딤돌이 신누런 황토물에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때 어렴풋이 회나무 옆에 세 칸짜리 고소방 집이 보였다. 드넓은 들판은 거의 이진사 내 논밭이고 이를 관리하는 마름이 바로 고소방 이다. 이진사 부인이 고소방 집에 들어가 텐마루에 앉자 논에 물꼬를 터주던 고소방 바로 달려왔다. 앞뒤 사정을 듣고 난 고소방 자신있게 말했다. 마님 제가 월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겨울가로 나왔을 때 장맛비는 장대같이 쏟아지고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고소방이 등을 내밀자 멈칫거리던 마님이 뻘쭘하게 엎였다. 으르렁거리는 겨울로 성큼 들어서자 고소방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마님은 등에 바짝 붙어 양팔로 고소방의 목을 감쌌고 고소방은 양손으로 마님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황토물이 고소방의 허리충까지 차오르는데 아직 겨울의 절반도 건너지 못했다. 그만 돌아나가세. 놀란 마님이 소리쳤다. 날은 저물고 두 사람은 고소방 집으로 되돌아갔다. 추위에 떨던 마님은 젖은 옷을 모두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날이 새면 불지역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날 밤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었다. 열 달 후에 이 진사는 그렇게 기다리던 외동 아들을 얻었다. 백진사는 새벽달기 울 때까지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다. 그러다가 헛적산만 걸친 채 밖으로 나와 구름 거친 하늘에 오랜만에 두둥실 떠오른 만월을 쳐다보고 간청했다. 천지신명이시오 소인을 데려가고 두 목숨을 살려주소서 천석군 부자 백진사가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두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는 칠대 독자인 아들 윤석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이다. 열일곱 살 윤석이는 캣병이 깊어 기침이 끊이질 않고 밤이면 요강에 검붉은 피를 토한다. 파리한 얼굴에 두 눈은 쑥 들어가고 광대뼈은 서다올랐다. 키는 비죽하게 컸지만 피골이 상접했다. 아들이 둘만 있어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련만 윤석이는 칠대 독자 대가 끊어질 판이다. 팔덕 황산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탕재를 다려 먹여도 백약이 무효다. 개서주에 진국을 시도 때도 없이 먹여도 윤석이는 바짝 바짝 말라만 간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글공부도 접었다. 과거가 대수인가 사람이 살아야지 뒤뜰 별당 앞에 우뚝 선 백성도 걱정거리다. 팔대 조부께서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화분에 심은 흰 소나무를 가져와 손수 심은 것이다. 이후 매년 식재한 3월 5날에는 백성 앞에 떡 벌어진 생일상을 차렸다. 줄기가 새하얀 백성은 참으로 귀한 소나무인데 이름값을 하느라 점체 솔씨가 바라하지 않아 손을 퍼뜨리지 않으니 더더욱 희귀하다. 팔대 조부는 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성을 호적에 올렸다. 그런데 몇 년째 백성의 가지가 시들시들 마르고 봄에 솟아나는 솔순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막걸리를 막걸리를 붓고 쇠고기를 섞여 백성 옆에 묻어두고 별별 걸음을 다 써도 백성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간다. 그의 봄 수심이 가득 찼던 백진사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다. 백성 가지마다 솔방울이 바글바글 달리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윤석이가 저작거리 색주집을 그나들며 여색에 탐닉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백진사는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봄이 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 백성도 살아나고 우리 윤석이도 춘색에 물들었어. 집사가 소문을 수시로 주어와 백진사에게 귀띔했다. 윤석이가 빠진 색시는 한둘이 아니었다. 이 색주집 저 기생집에서 이 색시 저 기생 박치는 대로 치마를 벗겼다. 어느 날 백진사 사랑방에 노수님이 찾아왔다. 백진사는 곡차를 주고받으며 이런 상황을 노수님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했다. 차분히 듣고 난 노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우며 말했다. 아드님과 백성이 봄기운을 맞은 게 아니라 가을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는 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손을 퍼뜨리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폐병이 깊은 아드님이 여색에 몰두하는 것도 제 생명이 꺼지며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입니다. 백진사는 술잔을 연거푸 비우더니 고개를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노수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혹독한 충군기에 이웃들은 초건묵 피로 연명할 때 진사어른은 백송에 진수성찬 생일상을 차려주고 태궐같은 집의 아드님 방이 있는데도 뒤뜰 백송 옆에 오아 별당을 또 지었지요. 여봐라 백진사의 고함에 집사가 달려왔다. 곡간을 열어져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 해라. 그러나 너무 늦었다. 폭우에 천둥 번개가 지던 밤 백송은 쓰러지고 피를 한요강 토한 칠대독자 윤석이도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이듬해 정월 대보름 시름에 젖은 백진사네 집은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다. 그때 윤석이가 죽고 나자 말없이 백진사네 집을 나갔던 열아홉 살 참모가 불알 달린 갓난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봄볕이 완연할 때 뒤뜰 남양 바지 담 앞에 백송 한 포기가 앙증맞게 올라왔다. 쥐야 장천 누워있던 백진사도 기지개를 켰다. 나루터 주막집 구석진 방에 노름판이 걸쭉하게 벌어졌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심의하게 피운 관솔불 하나는 사람 얼굴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인데 노름꾼들은 용하게도 골페를 잘 읽는다. 포부상 홍삼 도매상 돈놀이 최부자 유기전 오부자 옹기종기 모여 따그닥 따그닥 골 패소리에 엽전 소리만 쨍그랑거린다. 그때 과다닥 갑자기 골방문이 부서지며 덩치 큰 포졸 하나가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다. 모두 엎드려? 대갈통이 박살나기 전에? 병력 같은 고함에 노름꾼들은 모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싼 채 방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엉덩이를 세웠다. 내일 해가 뜨면 모두 동원으로 모이렸다. 포졸은 판떤을 몽땅 쓰러 자루에 담더니 문을 박차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배 끊어진 지가 언젠데 포졸은 나루토로 달려갔다. 한 척분인 나룻배와 배사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둥둥 잡아라!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노름꾼들이 달려나왔지만 가짜 포졸을 싣고 장마 뒤끝에 신누런 황토물이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렇게 강을 건너간 가짜 포졸은 소뚜껑만한 선으로 엽전을 덥석 집어 배사공에게 건넨 뒤 노를 빼앗아 강에 던져버렸다. 떠돌이 노름꾼 가짜 포졸 만득이는 성큼성큼 어둠속을 걸어갔다. 전대는 넘쳐나고 거사전에 간덩이를 키우려고 펄컥펄컥 마셨던 술이 그제야 얼근이 취했다. 30리를 걸어 객주집에 다다른 만득이는 노름판에서 털어온 돈을 펼쳤다가 놀라서 까무러 칠뻔했다. 엄청난 돈이었다. 고향에 가서 기와짐을 짓고 논밭을 사고 참한 색시를 얻으리라는 당꿈을 꿨다. 이튿날 만득이는 우선 말 한피를 샀다. 이어 통영갑과 한산 세모시 바지저고리에 비단 두루마기를 사입었다. 원래 좋은 호우대라 사대부 집안의 마다들 모양새가 되었다. 그 길로 말을 타고 칠십미나 달려 진주 땅에 다다랐다. 만득이는 술을 실컷 마시고 고기도 실컷 먹고 촉성루 아래 난강에서 뱃놀이도 했다. 그렇지만 딱 하나가 모자랐다. 어둠살이 내리자 만득은 추월관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생집 주모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요리상을 차려내오고 색시 하나를 데려왔다. 순간 만득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녀인가 인간인가 구미호인가 주모가 때를 놓치지 않고 만득에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약주 드실 때 술잔만 올리면 스무 냥 머리를 올려주려면 이천냥을 주셔야 합니다. 색시에게 술잔만 받기로 하고 술을 마시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기 짝이 없다. 행동거지도 조신해 내친김에 머리를 올려주기로 했다. 뒷방에 금침을 깔아놓고 만득이 촛불을 끈 뒤 옷을 훌울 벗었다. 그런데 색시가 한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끼는 것이다. 만득이는 술이 확 깼다. 촛불을 다시 켜고 색시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사하에 휩쓸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귀양을 갔단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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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옥살이를 하고 여동생은 이모집에 숨어서 아버지와 오빠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색시는 별 도리가 없어 정원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지만 1500량의 이곳 진주 기생집으로 팔려왔다는 것. 만득이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색시의 손목 한 번 잡지 않은 채 밤새도록 마주 앉아 얘기만 나눴다. 동이 트자 만득이는 이천량을 색시 치마폭에 던져놓고 고향 산청으로 떠났다. 그래도 아직 수중에 500량이 남아있었다. 그 후 조정이 한바탕 들끓더니 사화가 반전되었다. 이듬해 봄 만득이가 고향 땅에서 이랴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말과 가마를 타고 그 색시 일가족이 내려왔다. 몸을 더럽히지 않은 색시가 곧장 한양에 올라가야 혼자를 찾았지만 벌써 다른 규수와 혼례를 올린 후였다. 그렇게 찾아온 색시와 만득이는 산청 땅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다. 소금장수 곽서방은 노름판에 잘못 끼어들어 돈을 다 잃었다. 만회하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다니던 당나귀도 헐값 재넘겨 그 돈으로 또 골패를 잡았지만 그마저도 이경을 넘기지 못한 채 빈손이 되었다. 가을 추수하면 받기로 하고 이집 저집 깔아놓은 외상 소금값 지부책도 방값에 넘기고 또 붙었지만 새벽 달기 올 때 다 탈렸다.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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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오리병을 나팔 불고 노름판을 나와 마당 구석에서 순식간에 날려버린 당나귀를 안고 어깨를 들썩였다. 장마 뒤끝이라 서산 위에 금흥달이 애처롭게 걸려있었다. 소금 창고를 짓고 객주를 차리려던 포부도 차만 색시를 얻어 장가 가려던 바람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래 사람 뭐하나 솔밭 고개를 넘어 저수지에 다달아 집신을 벗었다. 그때 서늘한 바람이 불어 고개를 쳐들자 고요한 저수지의 바당이 일며 녹을 감던 여인이 수면 위로 상반신을 드러냈다. 호적삼이 물에 젖어 풍만한 적가슴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인이 물가로 걸어나오자 허리춤이 보이고 그 은밀한 곳에 속치마가 착 달라붙어 도끼 자국 까지 선명하다. 이것저것 가릴게 뭐 있나 조금 후에 저승 갈러미 곽서방은 벌떡 일어나 여인을 안고 둑방에 눕혔다. 거세게 저항하면 주먹 한 대로 기절시키려 했는데 의외로 그 여인은 두 팔로 곽서방의 목을 감싸 안았다. 후두둑 곽서방은 단추를 일일이 끌을 사이도 없이 조끼를 잡아당겨 벗어버리고 바지저고리를 벗어 밤이슬이 내린 풀밭에 깔았다. 여인을 눕히자마자 집채만한 덩치로 발가벗긴 여인을 덮쳤다. 천둥 번개가 치고 한바탕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곽서방이 마침내 큰 숨을 토해내고 쓰러졌다. 울음소리에 곽서방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소복을 입은 여인이 울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수지 한복판으로 가는 여인의 모습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물속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고 당기는 것처럼 재빨랐다. 여인은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한 맺힌 울음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곽서방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 했던 계획을 접고 기이한 울음소리를 동원해 알렸다. 이튿날 코울 사또의 진두지 위아래 다섯 청의 쪽배가 갈키로 저수지의 바닥을 훑자 돌을 매단 처녀의 익사체가 올라왔다. 통상 익사체는 몸이 팅팅 붓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처녀는 잠자듯이 온전했다. 둑방을 가득 매운 구경꾼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아니 허대감댁 친모 사물이 아닌가. 사또가 허대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허대감은 단호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보름 전에 사모리가 안방 장롱을 뒤져 안사람 폐물을 훔쳐 달아난 것 밖에는 사또는 허대감댁 식솔들을 모두 마당에 모이도록 했다. 어렵지 않게 집사를 잡아 동원으로 데려갔다. 내놈 조끼의 두 번째 단추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새야. 원래 달렸던 그 단추는 어디 있는지 아는가. 사모리 사또의 병력 같은 꾸시즘에 집사는 사색이 됐다. 권장 틀에 묻기도 전에 허물을 스스로 고백했다. 허대감의 막내 아들이 홀레나를 받아놨는데 18살 사머리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게 사악군의 단처였다. 결국 살인을 지시한 허대감의 막내 아들과 하수인 집사는 옥에 갇히고 사머리는 양지발은 솔밭에 묻혔다. 곽서방은 사기 도박군들에게 날렸던 재산을 되찾고 삿도로부터 넉넉하게 포상금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당나귀를 다시 찾아 얼싸 났다는 것이다. 그 후 곽서방의 소금 장사는 순풍에 돛을 달았다. 서방님 올해는 소금을 많이 사서 쌓아두세요. 서해안에 비가 잦아서 가을이 되면 소금값이 많이 뛸 거예요. 가끔 가다 꿈의 사머리가 나타나 앞니를 알려주는 덕분이다. 갓장수 오생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진사 집으로 들어갔다. 진사 어른 이번에는 딱 맞을 겁니다. 오생원은 칠모지고 온 고리짝을 대청 마루에 내린 뒤 끈을 풀어 열고 갓 유건 아래에서 탕건을 꺼내 이진사 에게 건넸다. 이진사가 바로 머리에 써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이번엔 좀 작아. 이거 보게 머리에 꼬기잖아. 금고하보다 더 죄네. 오생원이 한숨을 토해냈다. 진사 어른 지난번에 어르신 머리 둘레를 재어 그대로 만든 겁니다. 몇 번 쓰면 늘어나요? 이진사 와 오생원은 한참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가 오생원이 탕건을 양손으로 잡고 푹 찢어버리고선 고리짝을 어깨에 둘러맸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뒤돌아 침을 퇴 뱉은 오생원은 씩씩 거리며 주막으로 가서 막걸리 한오리병을 후딱 비웠다. 그러고선 국밥 한그릇을 시켰는데 반쯤 먹다 말고 냅다 소반을 걷어차다. 주모 인연 이거 내년 보땡터리지 고래고래 고함을 치자 퇴마루 몽석 객방에 앉은 손님들의 온 시선이 갓장수 오생원에게 박혔다. 푸옥에서 주모가 앞시마에 손을 닦으며 나와 오생원이 국밥 속에서 나왔다는 토를 받아들었다. 토란 줄기를 벗기면 이런 실이 나온다오. 눈 좀 똑똑히 떠야 쓰겄소 오라버니. 주모의 부름에 뒷곁에서 어깨가 떡 벌어진 주모의 기둥 나오더니 바위같은 주먹으로 봉개처럼 한방을 날렸다. 퍽 갓장수 오생원은 순식간에 왼쪽 눈을 감싸고 평상에서 나가 떨어졌다. 오생원은 배짝 말랐다. 성질이 불같이 급하니 살이 붙을 사이가 없다. 오늘만 해도 제 성질에 못 이겨 탄 건 하나 날렸지 주막에서도 부서진 소반에 박살난 국그릇과 깨진 접시 값을 물어줬다. 그 뿐인가 눈두덩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이렇게 불같은 성질로 화를 입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생원은 한쪽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주막지 평상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부하가 심이로 올라 도저히 장사길에 오를 수 없어 집으로 향했다. 밭뚝길을 돌아 고개를 넘고 겨울을 건너는 중에 노스민과 봉행하게 되었다. 자네가 주막에서 낭패를 당할 때 나는 젠마루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네. 소인도 스님을 보았습니다. 자네 불같은 성질 때문에 낭패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오생원은 스님의 물음에 주막집으로 오기 전 이진사 집에서 탄건 찢은 얘기와 함께 그 전에도 성질을 못 참아 화를 입은 일들을 술술 털어놓았다. 쯧쯧 그래도 정말 큰 낭패는 당하지 않았군. 살이 끼었을 때 화를 못 참으면 살인을 하는 게야 그러면 자네도 사형을 받아. 노스님이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욱하고 끓어오를 때 색즉시공 웅즉시색을 세 번만 외워. 갈림길에서 노스님과 헤어질 때 어둑어둑 땅거미가 치고 있었다. 오생원은 혼자방길을 걸으며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중얼거렸다. 스무날을 잡고 장사길에 나섰다가 포름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처마 밑에 낯선 집신이 보이고 마루 구석엔 바랑이 있지 않은가 오생원은 순간 눈이 뒤집혔다. 시포론 낯을 찾아들고 방문을 박차니 마누라가 까까머리 중놈과 구둥켜 안고 자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오생원은 지켜둔 낯을 내리치려다가 언뜻 노스님이 당부한 말이 생각나 잠깐 멈췄다. 여보 여동생이 형부 시집 시집 지켜둘 야 10년 여승이 되어 제 언니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노총각 덕배는 육척 장신에 어깨가 떡 벌어져 풍채가 줬다. 이따금 산삼을 캐다가 부러진 것들은 자신이 와그장 먹어버리고 호구한 날 비오처럼 산을 타다 보니 허벅지는 한아름이여 장단지는 옹기만 하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넘치는 힘을 쏟을 곳이 없어 용두질로 달래곤 한다. 사흘 전 덕배는 산삼 다섯 뿌리를 팔아 묵직한 전대를 차고 주막에서 술 한 잔을 걸쳤다. 술김에 색주집을 찾아 돈만 주면 훌렁치마를 벗는 삼패를 불렀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던 기생이 벽에 기대앉은 덕배를 보더니 놀라서 문을 닫고 도로 나가버렸다. 어릴 때 아웅이에 넘어져 시뻘건 장작불이 얼굴을 온통 인두질해버려 한쪽 눈은 애꼬가 되고 입은 턱 밑에 콧날은 뭉개져 괴물처럼 흉측했던 것이다. 붕괴한 덕배는 바로 색주집을 때려 부숴고 그 바람에 옥에 갇혀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권장을 맞았다. 술의 떡이 되어 비틀비틀 집으로 가는 길은 술에 취해 분노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다. 날은 어둡고 볼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소나무에 박치기를 하며 솔티제를 넘다가 덕배는 걸음을 멈췄다. 장옷을 덮어쓴 여인이 길가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낭자는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이 외딴 고객길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요? 깊은 산속을 혼자 쏟아내는 담력샌 덕배이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샌네는 이 고개를 넘다가 발이 삐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덕배는 비몽사몽 간에 여인을 업었다. 솥뚜껑 같은 두 손으로 여인의 엉덩이를 바치자 그녀는 양팔로 덕배의 목을 감쌌다. 오솔길로 들어가 산허리를 돌자 단아한 키와집이 나타났다. 안방까지 그녀를 업고 들어가 내려놓은 뒤 촛불을 밝히니 장옷을 벗은 그녀의 얼굴이 천하일색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부둥켜 안고 후 촛불을 껐다. 난생 처음 여인을 안아보는 덕배는 감격에 겨워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인도 몸을 떨며 덕배를 맞았다. 둘은 구름 위를 걷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다가 지축이 흔들리고 구둘장이 내려앉았다. 진흙탕을 걷는 황소의 발자국 소리에 자지러지는 비명. 포랑이의 포효. 그러다가 오싹한 함기에 덕배는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딘가. 덕배는 바위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더욱이 소나무 가지 하나가 끊어진 새끼줄을 매달고 있었다. 금음달이 새끼줄 끝에 매달렸다. 여기가 바로 그 독바위라면. 박박 얽은 곰보 처녀가 시집갔다가 첫날밤에 소박을 맞고 이 바위에서 소나무 가지의 목을 맨 바로 그 자리다. 덕배는 걸음아 나살려라 고개 넘고 물 건너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그 괴이하고 무서웠던 기억은 사라지고 뜨거웠던 그날 밤 생각만 간절했다. 어느 날 한낮에 길도 없는 숲을 헤치고 덕배는 독바위를 찾아갔다. 무서워서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씽거리지 않는 독바위에 앉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각지 낀 양손을 머리에 대고 폴로덕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동안 잤을까. 덕배가 눈을 뜨니 그때 그 기와집 안방 금침 위에 누웠고 옆에는 아리따운 그 여인이 주안상을 차려놓고 앉아있었다. 덕배가 물었다. 모든 여인이 내 얼굴을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는데 낭자는. 여인은 대답 대신 구리고울을 덕배의 얼굴에 뒤밀었다. 거울 속의 덕배는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미남 미녀는 그날 밤새도록 미친듯이 운우의 정을 안었다. 황해도 해주 삭도 오판득은 근본이 어부이다. 고기자 비배를 사서 선주가 되더니 어장까지 사고 해주 오판장을 좌지우지하다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어찌어찌 한양의 줄이 닿아 큰 돈을 주고 벼수를 샀고 평양 감사 아래 얼쩡거리더니 마침내 해주 삭도로 부임했다. 그는 그렇게도 바라던 고향 고울의 원님이 되어 번세도 부리고 주색 잡기에도 빠졌다. 그렇지만 즐겁지 않고 뭔지 모를 허망함만 남을 뿐이었다. 처서도 지나고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어느 날 사또는 동원에 앉아 깜빡 졸았다. 사또는 어판득이 되어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끌어올렸다. 조기대가 가판 위에 펄떡이자 그도 조기와 함께 드러누워 껄뻄 웃었다. 꿈을 꾼 것이다. 이튿날 사또는 백성들의 눈을 피해 어부로 편장하고 동원 전속의원인 마이옴만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준비해둔 쪽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망망대해로 나갔다. 가슴이 뽕 뚫렸다. 옛 솜씨가 그대로 살아난 듯 그가 던진 그물엔 조기와 우럭이 마구 펄떡거렸다. 그는 호리병에 담아온 막걸리를 들이키며 골골 웃었다. 그러다가 손을 잘못 짚어 오른손 중지가 못에 찔려 피가 뚝뚝 불렀다. 마의원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붙이고 붕대를 감았다. 괜찮겠지? 사또가 걱정스레 물었다. 눈을 내리깔고 있던 마의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관하로 돌아왔는데 못에 찔린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며칠 후 마의원이 사또의 다친 손가락을 칼로 쬐 고름을 빼내고 고약을 발랐다.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가는 건가? 사또가 묻자 마의원은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이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또는 몹시 뿔이 났지만 마의원이 연배도 위인데다.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라 꼭 참았다. 사또의 손가락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손가락을 잘라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또는 무당 손에 들린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함쳤다. 여봐라, 저놈의 돌파리를 당장 옥에 쳐넣어라.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또는 그날 밤 감옥으로 마의원을 찾아갔다. 이 돌파리야, 옥에 갇힌 맛이 어떠냐? 그러나 마의원은 목에 긴 칼을 쓴 채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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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 당장 곤장 열대를 안 끼렸다. 한 달여 지나 사또가 풍대를 풀었다. 잘린 상처는 말끔하게 암울었지만 오른손은 중지가 빠져나가 영락없는 병신이 되었다. 시름에 잠겨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사또는 또다시 바다가 그리워져 10월 상달 어느 날 혼자 족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때 수평선에 불쑥 솟아오른 황포도 배가 순풍을 타고 쏜살같이 파도를 가르며 다가왔다. 이럴 수가! 그 배는 해적선이었다. 해적선 위로 잡혀 올라간 사또는 사색이 되었다. 해적들은 가판 위에 걸쭉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용왕제를 지낼 참이다. 이들은 사또를 제물로 포획해 바다에 빠뜨릴 작정이었다. 이를 눈치챈 사또가 울며 불며 발버둥을 쳤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런데 사또를 묵던 해적이 무언가 이상한 듯 두목을 불렀다. 쯧쯧쯧! 이런 손가락도 없는 병신을 제물로 쓸 수는 없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돌아왔다. 바로 의관을 차려입고 단방으로 달려갔다. 의원님의 기쁜 뜻을 미처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덕택에 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을 이렇게 옥에 가두다니! 사또는 선수 옥문을 열고 마의원을 정중히 봉원으로 모셨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사또가 거듭머리를 조아리자 마의원이 나지기 말했다. 아닙니다. 나으리 덕택에 제 목숨도 부지했습니다. 소인을 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바다에 동행했을 테고 소인은 사지가 멀쩡하니 재물이 되어 지금쯤 고기밥이 되었겠지요. 소인은 사지에 대해 뵙고 싶습니다. 소인은 사지에 대해 뵙고 싶습니다. 소인은 사지에 대해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